러드 보러 가사 러드 보러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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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파이브의 영원한 젊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샤넬이 팩토리라는 컨셉으로 생산 라인을 공장 팩토리 컨셉으로 실제로 재밌게 구현을 해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까지 포함한 그런 재밌는 팝업 스토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장을 받고 이렇게 참석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라는 컨셉에 맞게 다양한 공산 공장. 나 진짜 희귀 난치평 때문에 발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편집하는 동생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직접 제품을 따라가면서 흥미있고 색다른 시험도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팩토리 스테이션 체험 그리고 팩토리 럭키 티켓 이벤트 등 고객들을 위한 흥미로운 체험과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샤넬 팩토리 팝스토어는 넘버5의 상징인 블랙 앤 화이트로 블랙 앤 화이트 컬러와 팝아트의 컬러풀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도 블랙 그리고 이제 화이트 샤넬 하면 진주 그리고 샤넬의 귀걸이 진주 그래서 이렇게 또 비비안의 유튜브는 패션 TPU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샤넬 팝스토어에 가는 TPU까지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립스틱도 샤넬하고 백도 샤넬로 준비했어요. 사실 진주 샤넬 백도 있는데 뭔가 10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 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티지 클래식 백을 준비를 했고요. 차가 너무 흔들려서 일단 팝업 스토어에서 만나요 여러분. 화면이 사장님이 적당히 흔들듯이 선을 만나요 여러분이 훈련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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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도 하시고. 자, 눌러보실게요. 네, 과연? 완전하시네요.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실 때 눌러주세요. 과연? 정말라주세요. 나오는 사람은 있나요? 어, 그럼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교체로 해야 돼서. 자! 기도하셨죠? 네.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아, 너무 아쉽네요.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눌러주세요. 과연? 네, 자유롭게 그려서 읽어보시면서 입장하실게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쉽네요. 바로 Patricia! 감사합니다. 친구리 네가 정말라 축구해 해주세요. 긴이 Ac king 얘기를 하는 proyect이라, 잘 vive고 너는 당신에게!!!! 뱀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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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거 아니죠? 품절 아니죠? 네, 모션 가능하지만 품절은 살짝만 지금 여기는 핀칭템이고요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로 패키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방에서 볼 수 있는 퇴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티박스 있잖아요 티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밑에 아니면 중량이니까 핸드크림 뭐하는 핸드크림 핸드타올 이런 것들을 오브제로 지금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구매했거든요 아 미스터리 박스 안에 내 핸드크림 카우치 내 타일 핸드타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구매를 환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샵해요 로봇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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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화실에서 볼 수 있는 물감통에서 영감을 받아받은 스파클링 젤이 있습니다 여기 제품 같은 경우에 여름에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인데요 쿨링감 효과가 있어서 시원하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얼 골드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지금 입으신 제품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합계거든요. 이런데 발라주시면 화려하게 반짝반짝 연출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물간 수고해서 연관을 받은 바디크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발향력이 워낙 좋아서 장미랑 자세히는 화장품이 저희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페이크 통해서 영감을 받은 샤워젤이... 튜브 형성에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너무 귀엽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품절이 돼서 오늘은 구매가 안 되세요. 그래서 아쉽게 오늘은 만나보실 수 없는 제품이세요. 하나만 꺼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너무 귀엽다. 이게 품절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입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는지는 정보가 안 들어와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품은요. 바디 로션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도 물감 튜브 통에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바디크림이 너무 울겁고 끈적이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트한 버전으로 묽은 제형인 바디 로션 제품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고객님 제가 스탬프 찍어드렸잖아요. 네. 이제 테스팅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제가 테스팅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테스트 해봐도 돼요? 네. 이 제품 테스트. 이 제품은 이제 세열 볼트 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제품은 이제 볼트 볼이 들어가 있고 제일 오해한 볼트 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반짝반짝하게 예측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다 사야 되는데.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다 사야되는데. 할까요? 네. 도전 찍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정비소 공간이고요. 정비소요? 정비소. 아. 메커니컬 전이고 저희 넘버파이브 루이퀸이 여기서 연단을 배우고 패키지로 디자인입니다. 아 우와. defeated 루이퀸이 한 번zug cambio. 대박. fois에 살려주실 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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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aal. 특히 고객님의 미니티어 화이트에 방문했습니다. 랜지어 화이트에 verdi 비utta 채굽해진 회나 랜지어 랜지어 로르라는 뜻이 롤이어서 맑은 느낌이고 몰랐어요. 한 번 바로 이렇게 대셔도 돼요. 약간 플로럴 향이랑 조금 달인 향이 나는 거에요. 이게 정성하는 건데 비교해서 다른데요. 한 번 해보십시오. 얘는 플로럴 향이 더 느껴지시나요? 이거 보틀은 얼마예요? 보틀은 지금 9만 5천 원이에요. 아, 그럼 이거 일단... 아, 그럼 혹시 저 주문서를 한 번만 체크해 봐야 될까요? 저 이거 구매하기가 좋았어요. 네. 그냥 조심하게... 시원해요. 좀 더 머스키하고 좀 더 여성스러운 파우더리한 마무리함이 되는 게 특히나요. 매장에서만 샀대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이거 구매할 게 있어요. 그냥 판매지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도장을 배고 살 수 있는 거죠? 어, 도장을 배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좋다. 도장 받으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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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다. 아, 베스밤 이거 살 때 너무 고민된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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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게요.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사야겠어. 난 다 됐어. 하하하하하 아쉽다. 그치. 아쉽다. 아쉽다. 첫 번째 음식은 소고기의 영상과 함께 요리하여 근데 콘셉트이고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척하고 있다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다른 곳이 있는 곳이에요 아 네 바로 이곳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음 곳은 코레아 이곳은 잠시만요 전달지널 아 저 고라색이 주문이 많죠 파이팅 육수를 마시려면 진짜 리미트드여서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말 품절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못 갖고 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사야 되나. 오늘 구매한 샤넬 언박싱들은 또 따로 언박싱, 샤넬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또 샤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정말 많아요. 샤넬 귀걸이, 샤넬 빈티지 귀걸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진짜 많고 오늘 여기 보여드렸던 샤넬 빈티지 링, 샤넬 빈티지 시계 샤넬 클래식 플랫백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제가 엄청 오래전에 산 건데 이 샤넬 클래식 플랫백에 있는 립스틱 케이스가 생긴 일화까지 진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샤넬은 따로 샤넬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나 즐거운 행사였고요. 오늘 너무 비가 와서 화창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거웠다면 저도 함께 즐겁습니다. 오늘 샤넬 행사 온다고 모든 걸 샤넬로 모든 걸 샤넬로 이렇게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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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샤넬 빈티지까지 샤넬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샤넬 샤넬 재미있는 여성이었어 샤넬 빈티지까지 샤넬 빈티지까지 샤넬을 샤넬이라고 안그러고 부를때 샤넬 샤넬 이렇게 부르는거 알아? 오늘의 tmi 샤넬을 부를때 샤넬 이러면 못알아들으시고 샤넬 샤넬 이래야지 샤넬인걸 아시더라구 샤넬 폭스바겐도 복스웨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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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나?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 벤치도 멀시리스 메리세데스 벤치라고 하면 못알아들으시더라구 멀시리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바이 안녕하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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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